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방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경쌤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림을 정말 꽤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을 테지만 본인이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선생님한테 개요를 설명을 해줬어요. 개요를... 개장 길게 나오지? 어쨌든 소년이 나무 밑에 그늘에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나무는 소년에게 그늘을 주었다. 그리고 소년이 배고플 때 나무 있는 열매를 따먹기도 했고 나무는 달콤한 열매도 소년에게 주었고 그리고 나무를 베어서 뗄감으로 사용하는 것도 소년인지 거기서부터는 약간 소년이... 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뗄감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소년이 어느 나무 밑둥에 앉아서 쉬었는데 알고 보니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이 많은 걸 주었던 나무였다라는 걸 알았고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걸 줘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유경쌤이 선생님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요 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거기 스튜디오에 있으면 그림을 그려줄 텐데 칠판에 지금 멀리 있어서 어쩌죠? 그래서 그럼 패드로 그려 라고 했더니 패드로 10분 만에 작가님이죠. 아주 빠르게 그려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PPT로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주면서 쓸데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선생님 울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라고 했더니 소년은 결국 나무를 사랑한 거였거든요 라고 말을 해서 빨리 PPT에 넣어서 줘 지금 스튜디오 문 닫을 시간이야 라고 했더니 감동 파괴라고 한마디 남기고 이렇게 PPT를 만들어 줬습니다. 소년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그림이 내용이 워낙 좋아서 일단 오케이 하고 받았는데요. 이 그림하고 큰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냐면 2022 파이널 천우신조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이 여러분들에게 9평을 정리하기에 그리고 9평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공부하기에 9평으로부터 수능을 준비하기에 매우 좋았던 모의고사 강의였습니다. 딱 한 회 9평을 반영한 스페셜 에디션을 본 여러분들이 QA나 수강평에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은 없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6평 반영도 9평 반영처럼 만들어 주세요 라는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이 없었던 이유는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이 6평을 반영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 하세요 라고 했었어요. 이제 현장에서 최근에 현장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6평을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처럼 한번 6평 반영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마지막으로 주는 모의고사들 중에 하나가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이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는 이미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강이 되지 않은 모의고사인데 이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을 하고 났더니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15번 문항 하나를 캐스트로 오픈을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 강의예요. 그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로 교재를 제공하고 파일 다운로딩에서 한번 풀어 보시고 이 캐스트가 오픈되는 10월 18일 개강 그리고 완강까지 바로 처리가 된 이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을 강의로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까지 해보시면 이걸 왜 지금 오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지난 월요일에 이 전전날 공개된 캐스트의 내용에 기출 통모의 해설 6평 분석을 했다. 그런데 6평은 기출 통모의 분석에 합당하게 매우 빠른 호흡으로 조건을 해석하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6평에서 너무 중요했던 문항들 12번이라거나 14번이라거나 여러 개의 중요한 문항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해 주고 그러느라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했을 겁니다. 그 6평 기출 통모의 해설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풀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 PDF 파일을 먼저 풀어 보시고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에 대한 해설 강의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돼요. 1번에서 30번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스킵하지 말고 맞춰서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는 풀이에 대한 마지막 교정이야 출제 의도를 마지막으로 끌어내는 분석해내는 방법을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수능장에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 이것을 오픈해 드리니 이걸 먼저 풀어보고 해설 강의 듣고 거꾸로 6평 통모의 해설, 6평 분석 그 6평 분석이 아마도 9평, 2, 수능 1데이 특강하고 유사할 거야. 6평 분석 기출 통모의 강의를 들어보셔도 되고 순서를 바꿔서 그건 먼저 하고 이걸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굿즈 같은, 굿즈보다 더 좋은 선생님의 색깔이, 평가원의 색깔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걸 지금 교재로 출판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이제는 출판사랑의 일정도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도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풀어보고 공부를 하기에는 지금 바로 오픈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유경 조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그려줬습니다. 자 오늘 퀘스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수요일 날 퀘스트 촬영하는 중에 달봉이 주인한테 전화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지금 받을까 말까 하면서 퀘스트를 촬영했었는데 퀘스트 끝나고 나서 통화를 했고 달봉이 주인에게, 달봉이 주인으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네 이름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네 이름을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 그랬더니 내 쌤 그 책임감으로 선생님의 강의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달봉이 주인으로서 공개된 책임감으로 더 끝까지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달봉이 주인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시간 행복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퀘스트는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